계절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올해 5월은 기상이변의 연속입니다. 13년 만에 황사경보와 때아닌 폭설과 호우 등 오락가락하는 날씨로 혼란스러운데요. 큰 일교차에는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고 황사와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